4. 부장제거 비휘카드 소주 소주는 그 캐릭터라고? 호주를 너무 안 좋은데 그 캐릭터라고? 아시아 아시아 이리와 아시아 이리와 아시아 그 캐릭터 그 캐릭터 이리와 수빈 수빈 나가블린 사방 나가블린 60딜을 내립니다. 교부은 천지에 순에코 순에코 근데 순에코면은 저거 바로 쓰레기 됐네. 천국의 계단 원래 쓰레기긴 하지만 끄고 타격을 강화를 해야겠어. 타격을 2 2 2 2 2 2 2 2 3 2 2 2 단 사 아 쏘준다 못된 가시나 뭐고 야 너 부담된다 이러지 마라 너 왜이래 왜 안하던지 그래 그래 이래야 내 스네코답지 늘 먹던 맛이야 JMT 맞센 대단히 안정적이야 회전? 존엄? 회전도 좋고 존엄도 좋은데 ombda 회전 회오리 휴우 오오오오오오오옷 떳떳떳떳떳떳떳떳 바답 뱀 지금 왜 겁나쎄네 뱀입니다 기도 음.. 기도하네 아니 교훈이 있는데 왜 자꾸 강호한만 나와 필요없어 임마 또 개노삼 나오고 또 개노삼한테 죽는거 아님? 킹리적 가심 어나더원 에엥 저것도 뽑는 판정이구만 가져옵니다 판정이 아니라 자 호노삼 또고래 는 아니었구요 어적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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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사 첫 턴부터 도둑질 할 확률 75%야? 높네 원래 그렇게 높았냐? 아 딜 시원하다 정말 쉬운 게임이구만 빈쇄장 천계단 이제 버려야지 스네코 때문에 무력 돌파 영코가 아니기 때문에 심장 딱 떼 엘리트 하나 둘 셋 왓처 잡내는 깨시다 멍땅 연기 그러나 엘리트 하나 연기 엘리트 하나 엘리트 하나 엘리트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33 덴 엑스 엑스 마키나 일곱 장 뽑 그러니까 펜은 안 터진다 근데 이제 뭐지 금신 강화 나약한 반사기 로고 강인 무적 최대다 다 강화되지 드디어 완전해진 도와줘 도분 따윈 필요 없지 계속 예시된 it. 이봄 항림 노즈아 짐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조합 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옵션 벨트도 주세요 세트 메뉴잖아요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 내꺼 왜 가져가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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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쭉해진 과도자 싹둑 강림솜 스트로베리 열다섯 개나 처먹었네 대체 얼마나 치워던 공개야 대지 같은 놈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자 쥬만 외보 90딜 쳐봐 인마 리빙 포인트 90딜은 90방어로 막으면 된다 90딜은 90방어로 막으면 된다 중골티비에서 알려드립니다 뭐야 뭐야 어디갔어 보이책 갑자기 스타라진 알아라 다음에 다시 만날 땐 저기다 오퍼 개잡음 하 하 하 아하 아하 트로가 망했다구요 어쩌라구요 망했다 배피도 약은 있네 그래도 배피도 약입니다 이번에 교분 되네 와 맞음석 비행기 소주 정말 안타깝게도 포션벨트가 없네 뭐고 다 빠졌다 맹공 다 빠지면 뭘로 막음? 죽으면 되는 것이다 맹공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데 맹공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 ash이 날 더타깝게 codes 그리고 , 4평 터치 국물은 왜 또 삼쿠야. 숭배 맨 밑에 있으니까. 숭배임 숭배임. 숭배임 숭배임. 마요도 없고 과연 아이고 이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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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네 서론 천신이 없었으면은 못되겠겠네 천신 그느신인가? 포션이 16개 스네코의 케일자란 스네코가 에너지를 디스카운트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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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사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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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